지난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모바일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17.3% 증가한 10조 5천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음식 서비스가 85.5%로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가전이나 전자, 통신기기가 25.8%, 음식요품이 26.5%로 나타났습니다. 또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25.6% 증가한 6조 8천억 원 규모였으며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 쇼핑 비중이 4.3% 증가했습니다.